에이 시완이 뒤에 온대요. 숫자네요. 숫자. 시간묵고 답하는 거. 망했다.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네. 근데 벌써 먼저 까먹고 있어요. 까먹고 있는 중이야. 11은 벌써부터 까먹었어. 11은 벌써 까먹었어. 11에... 원래 뭐 까먹고 기억하고 그렇게 익히는 거야. What time is it? 그렇죠. 몇 시인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본다.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잠깐만요. 한번 써볼까요? What time is it? 아, Y, A... 또 Y이랜다. Y, H, A, T. T, I, M, E. Time is it. 몸으로 보기 표현이다. 야시니? 어, 시간 묶기 표현이다. 오케이. 그래서 what time의 뜻은... 무... 어떤... 시간... 무얼... 무슨 시간... 오케이. Is it의 뜻은... 이다. 이니? 오케이. It is의 뜻은... 그것은... 아이고... 그것은 이다. It is는 마침표 느낌이니까 It is를 물음표 느낌으로 바꾸고 싶으면... Is it? Is it? 하면 되죠. 오케이. What time is... 무슨 시간... What의 뜻은... What의 뜻은... What 이란 뜻도 있고... 무슨... 무슨... 어떤... 이란 뜻도 있다 했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시간이 묶고 싶을 땐 뭐라고 묻는다.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그랬더니... 일곱시 정각이야.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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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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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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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 o'clock. Seven o'clock. Seven o'clock. Seven... 한번 써볼까요? Se... 아... C... E... 아... SE... S... 셋... B네 그럼. B... E... N... 맞아요? 이렇게? 아니요. 아니에요? 아 이거... 아! 먼저 생각났다. SE... B... B가 아니라... V... V... E? L... L? Seven o'clock. 아니요. 아 여기까지 좋았는데. Seven o'clock. Seven o'clock. 아 그럼 L! 그래. 아 다행이다. Seven... O... Crowdy. 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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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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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L... O'Y. O'Y. W 클라우야 클라우야 클락 아 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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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C L O CK 그래 뭐 클라우야 클라운 클락이지 클락 어클락 세븐 어클락의 뜻은 일곱시 정각 일곱시 정각 It is 그래서 일곱시 정각일 때 뭐라고 답한다 세븐 어클락 세븐 어클락은 일곱시 정각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 tim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라 보는데 세븐 어클락이 몇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세븐 어클락이 일곱시 정각 이란 뜻입니까 세븐 어클락이 일곱시 정각이란 뜻이니까 몇시 What time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세븐 어클락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time is it? 여기만 읽어보세요 여기만 읽어보세요 여기만 읽어보세요 It is 몇시 What time 일곱시 정각 세븐 어클락 세븐 어클락 세븐 어클락 It's 7 o'clock It'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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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lock 12 o'clock 12 o'clock 12 o'clock 12 o'clock Twelve 한번 써볼까요? T.Y. T.W. T.W. OK. 어느 정도 기억이 낫게? 1. 11. 1. 12. 12. 12. A. L. V? 끝났어? 네. 아. 몇 가지 소리? 12. 12. 12. 12. 12. 12. 12. 12. Z. 12. 12. 12. O'clock 다시 써볼까요? O. C.K. A.C.K. L. O.C.K. 오케이. 그래서 12 뭐클럭의 뜻은? 12시 정각이다. 12시 정각이지. 이게 어떻게 이다야. 아 왔다. 12시 정각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 time? What time이 무슨 뜻이길래? 몇 시? 몇 시. 됐습니까? 몇 시? 몇 시? What time? What time? 12시 정각. 12시 정각. 12시 정각. 12시 정각. 오케이. 여기 다 써있는데. 어? 몇 가지? 12. 12. 12. 12. 12. 12. 12. 12시 정각. 12시 정각. 오케이. 됐어. It's 12시 정각. 몇 시니?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그럼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하고 싶은 말. It's color. 응. 그래서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What time?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것은 무슨 책이니? What book is it? What book is it? What movie is it? What movie is it? 그렇습니까? 오케이. 몇 시? What time? What time?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뮤비로 그냥 영화라고 말하고 있어. 응. 그래서 3시 30분이다. 3시 정각이야? 아니요. 3시 정각이야? 아니요. 3시. 반의 뜻이 뭐였지? 아. 너무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안 맞힐 때까지 집에 안 갑니다. 오우. 당한 카드 안 넘어갈 거예요. 생각할 때까지. 일단 3은 뭐야 영어로? 3. 3 써볼까요? TH. 2. 아니지. 2. 3니까 여기가 2. R. E. E. 오우. 와. 지원이 너무 한 거 아니야? 너무 막 숙소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뭐 아니. 습관이 계속 헷갈려요. 휴 다행이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맞춰서. 잘했어. 선생님 대단하다고 인정해. S 하고 R, R, E A! What time? What time? 단이니까 뜻이 30이 30, 영어로 30 배웠잖아 아 맞다 그러면 A! 3, 10! 맞죠? 너 30 모르는구나 네 소리도 모르는구나 아니요 맞아요 배스킨라빈스 31을 영어로 뭐라 그래 네? 배스킨라빈스 31 배스킨라빈스 31을 몰라요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 몰라? 배스킨라빈스 31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배스킨라빈스 배스킨라빈스 31 아냐? 31 31 31이 32이다 31이 32 아 그러면 30 30은 30잖아 30 30 30 30 30 30 30 30를 써보세요 videos what 30 30 30 30 complicated 30 30 90 30 30 분명 TH까지는 맞았어 아 E! 아 그러니까? Sorry S? S? TH, R Sorry 아 Sorry 그러면 여기에다가 So, R, E TH, O R So R R 그 다음에 T 여기에 이 소리 들어있다 30 30 미국식으로 하려면 30 Sorry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S, O, R T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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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30 30 30 30 30 30 30 30 자, 오늘 숫자 처음 나오네요 아, 그래서 10단위부터 2단위에요 확실히 왜 10단위부터 1부터 1, 2, 3, 4 1, 2 써 볼까요 T, Y, E 2에요 이게? T, W, Y 이게 2에요? 아니요 2 2 3 3 3 4 4 4 써 볼까요? F, O, U, R 그건 카드에 나왔어요 음 당연하지 1, 2, 3, 4, 5 5 6 7 5 써 보라니까 5 5 5 5 5 5 6 6 6 6 6 6 써 볼까요? S, I, O, X 7 7 7 7 써 볼까요? 아, 아까 했던 건데 8 7 8 8 8 써 볼까요? E, I, E G, H, T 5 9 9 9 9 9 9 N, I, E N, I, E 10 10 써 볼까요? T, E, N 11 10 11 10 11 11 11 11 11 11 일레븐이요? 일레븐이요? 일레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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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세븐 일레븐 십이는 트레 서리 아 그래요? 베스킨라미즈 31인줄 알았는데 나왔네 이게 어떻게 서리입니까? 트레브 T-Y-E T-A T-W V-E-N T-W 그 다음 뭐? E V-E-N 아니요 아니요 T-W-E-N이야 T-W-E-N E 빼요 E T-W-E-L T-W-E-L V-V T-W-E-L 아니 스타를 왜 이렇게 하시냐고 좀 이따 다시 해야지 안돼 진짜 너무 많아 세븐 틀렸으니까 이따가시하고 그 다음에 2 틀렸으니까 이렇게 고독한 인생 그게 인생이 시비가 뭐라고요? T-W-E T-W-E-L T-W-E-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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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 옛날 Y래요 Y가 아니고 WT T-W-E-L-V E-L-E T-W-E-L T-W-E-L 했으면 무슨 소리 남았어 T-W-E-L V 소리 남았잖아 V 느셔 L 12이야 12은 12지 12 12 12 엔 어? 12엔이야? 12엔 12 끝났다구요 12 아 나 알겠다 똥개야 이래서 시키시면 어떻게 하니 그러네 그래도 뭐 50 20부터 해볼까 20 20 20 20 20 T Y 이거랑 오히려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T Y 아 T W N T E 아 안 돼 하나 둘 똑같이 소리 20 20 20 20 아 그래도 아쉽다 잠시분 아 이거는 30 30 30 30 30 40 30 30 40 아 뭐였지 뭔가 단 숫자 40 아 뭔지 알겠다 40 40 40 80 40 아 40 40 50 20 20 5 5 5 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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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60 60 60 60 70 70 세븐틴? 그래 70 세븐틴 세븐틴 7 7 7 70 세븐틴 마지막 하나 여기 다시 해보죠 숫자로 바꾸는거 다시 해야지 네? 2가 뭐였더라? 2는? T Y E O 이렇게? 아니요 T W O 그 다음에 7은 뭐였더라? 세븐 세븐은? S E V E N 11은? 11은? 11 E L E V E N 그렇지 아 이제 별을 안 써봤는데 이게 조카의 소리 11 11 11 12는? 12 12 12이 아니고 N 쓴다 12 12 12 12 T Y W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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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2 12 12 12 14 15 20 20 20 T. 세븐티. 세븐티. 이런 숫자는 T로 끝난다 이런 숫자는. 세븐티 아까 맞지 않았나? 아닌가? 네 맞았습니다.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틀린거지? 다시 연습하게. 안 돼! 시민은 소리가. 아 뭐지. 생각하지 마라. 트웰브. 트웰브. 써보세요. T.Y. 아 T.Y. 아 T.W. T.W. 트웰브. E.L. V.E.N. 그렇지. 오 트웰븐은. 아니요. 아니요. 트웰븐은 한다고 해서 트웰븐은. 트웰브라고요. 또 틀렸어. 트웰브. 안 돼. 이심은. 트웰디. 트웰디. 트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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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다 이렇게 똑같다. 트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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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웰븐은. T 20 30분 30 써보세요 TR TH R 30 또 틀렸어 뭐 계속 틀려 40 40 F O R TY 와 맞췄다 50 50 50 50 50 60 6 40 60 60 70 7 와 12는 2 12 TY 20 20 20 20 20 20 20 20 20 지금 하나.. 아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3시 형 가겠고.. 찍어야죠. 그때까지 찍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슬프하지 마시고요. 이러면 내가 비슷합니다. 그때는 3시 30분의 뜻이 뭐지? 소리가 뭐였지? 3하고 30하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 몰티! 시청자님.. 조치만이 가만히 있느냐 말아야지. 몰티! 몰티 맞겠지? 정말 알겠어. 몰티.. 시장원은 뭐지? 시장원은 뭐지? 도전에는.. 왔다.. 3.. 3.. 3.. 3.. 마지막으로 와야돼? 뭐지? 그럼.. 11.. 12.. 15.. 14.. 15..